스타일브레스! 안녕하세요! ATBO의 류준민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? 드디어 저 류준민의 첫 사인이 공개되는 날입니다. 여러분,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네, 그럼 바로 주저하지 않고 사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한국어로 사인을 할지 영어로 사인을 할지. 결국엔 한국어로 제 이름을 사인해보았습니다.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제가 준민을 크게 써보다가 강아지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 강아지 일러스트도 찾아보고 그림도 사진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사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어때요? 귀엽지 않나요? 저를 좀 닮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? 네. 하루빨리 이 사인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ATBO의 류준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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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